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올림픽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군의 지원 준비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 개막해서 25일까지 17일간 열리고요. 곧이어 3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의 감동의 열전,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엔 약 9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취재진 등 약 5만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전망입니다. 패럴림픽엔 45개국 2만 5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방부와 강원도 올림픽 조직위원회 간 업무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총괄하는 실무추진단도 지난 3일 평창과 강릉 현지로 자리를 옮겨 국방부 올림픽지원본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병들도 올림픽의 성공과 장병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묵묵하게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개회식과 폐회식 매스게임 등에 참여하는 장병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평창 현지에서 맹연습에 돌입하는 등 대부분의 지원 인력이 현장 전개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 이번 대회에서 우리 군의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지원하는 우리 군 장병은 모두 9천여 명에 이릅니다. 경비 작전과 대테러 안전 지원 등 군사적 지원에 3천여 명을 비롯해 경기 진행과 각종 행사 등 비군사적 지원에 평창올림픽 3,750여 명, 패럴림픽 2,250여 명이 나섭니다. 또 응급 후속일기 한 대를 비롯해 의료장비와 물자 300여 점, 제설장비 17대도 지원합니다. 네, 9천 명의 인력과 제설장비까지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럼 우리 장병들은 전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요? 네, 경비 작전과 대테러 안전 지원은 대회 기간 24시간 이뤄지는데요. 모든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을 비롯해 공항과 터미널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등지에도 투입돼 2중, 3중의 안전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경기 진행과 대회 운영을 위한 비군사적 지원 업무는 성화봉송을 비롯해 의료, 통신, 문화공연, 시설관리 등 13개 분야로 세분돼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빠짐없이 중요하지만 군에서 특히 신경 쓰는 임무는 도핑시료 운송차량 지원입니다. 시료가 바뀌거나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선수들의 메달 색깔부터 각 국가의 순위까지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네, 아까 비군사적 지원 업무가 무려 13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만큼 우리 장병들의 지원 가능한 재능도 다양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각국에서 온 참가자와 관광객들의 통역 임무에 장병 300여 명이 지원해 나서 영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와 일본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방부 의장대가 시상식과 문화공연, 국기개양 등을 지원하고요. 현재 군복무 중인 연예인 옥태견과 임시완, 황광희, 빈진호 등이 대회 기간 중 현장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성화봉송 지원은 이미 화제가 됐는데요. 탑건 전투기 조종사가 성화를 손에 든 가운데 블랙이글스 팀이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구축함과 헬기를 활용한 직접 봉송도 이뤄졌습니다. 19일부터 26일까지는 우리 장병들이 최북단 비무장지대 곳곳에서 직접 성화를 봉송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림픽이라는 게 워낙 큰 행사다 보니 앞서 말한 화려한 임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뒤에서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 지원 임무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개폐일식 행사나 성화봉송 같은 화려한 임무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장병들은 민간 자원봉사자들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비료로 하는 힘든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코스 조정과 결승 지점을 안내하고 주요 구역 통제에 나서는 인원이 600여 명인데요. 주로 36사단과 23사단 장병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장시간 꿋꿋이 서서 자리를 지키며 경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우리 장병들 정말 자랑스럽군요. 아무쪼록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우리 장병들도 많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죠. 지난해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의 화재로 장병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이후 중단됐던 K9 자주포의 시범사격이 진행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8월인데요.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의 화재가 나 탑승하고 있던 장병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육군이 사고 이후 전면 중단됐던 K9 자주포 사격 재개를 위해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시범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승진포병부대는 17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사격장에서 시범사격을 실시했는데요. 육군은 K9 화재 사고 직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교육 훈련 목적의 K9 사격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작전 대기 중인 K9은 가동을 계속했는데요. 지금까지 K9을 발사할 만한 긴급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사령부, 민간 방산업체 합동으로 K9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차례에 걸쳐 19개 품목 1625점의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또 K9 사격 훈련 절차와 안전통제 임무를 구체화하고 부대별 안전통제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부대별로 육군 차원의 최종 장비 검사와 정비를 하고 전문가에 의한 사격 안전통제 평가와 인증을 실시해 합격한 부대에 한해 순차적으로 사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군의 지원사항과 K9 자주포 시험발사 재개와 관련해 김지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